138번 안녕하세요 138번 전업주부인 고경화입니다 이 자리에 습불받으셨던 너무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49번 전업주부인 고경화입니다 139번 139번 이친홍님 부산에서 아이닷에서 키우며 브랜드 디자이머로 일하고 있는 이친홍입니다 내년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49번 여름의 보컬 태풍의 보컬 화을 7 Pro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창시절부터 꿈이었던 모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피는 꽃처럼 지혜롭고 당당하게 60을 바라보며 시니어 모델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하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134번 황성희입니다. 네. 론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141번 황성희입니다. 감사합니다.